요즘 미지의 세계,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연구가 한 차이인데요. 지구에도 우주만큼이나 신비로운 미정복지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심해입니다. 심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또 심해 연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잠수정 바다 비밀의 문을 열다의 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박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수정 바다 비밀의 문을 열다, 어떤 책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은 바다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신비한 곳입니다. 이런 심해를 탐사하려면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깊은 바다를 연구하려면 심해 유인 잠수정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과학자 가운데 유인 잠수정을 타고 깊은 바다를 탐사한 분들은 고작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잠수정 바다 비밀의 문을 열다는 심해 유인 잠수정 탑승 경험이 있는 과학자들의 현장 탐사 경험을 기록한 그런 책이죠. 책 앞부분에는 심해 6,000m 이상 잠수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유인 잠수정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독특하게 대담 형식으로 책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책을 집필하게 되셨습니까? 아, 예. 우리나라도 심해 유인 잠수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조를 위한 예산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심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은 과학자들이 심해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또 우리가 그런 탐사를 하려면 심해 유인 잠수정이 왜 필요한지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보통 심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심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심해 잠수정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심해는 우리가 심하게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하죠. 아, 정말 그런 뜻인가요? 어느 정도 심해야 됩니까? 네, 과학자들은 보통 수심이 200m보다 깊으면 심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해를 탐사하려면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인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서 과학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보내가지고 탐사를 하기도 하죠. 심해 잠수정은 과학탐사 이외에도 광물자원이라든지 생물자원 이런 개발에도 활용이 되고요. 또 심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색 등에도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 타이타닉을 찾은 것도 심해 유인 잠수정이었습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주로 보게 되는 유인 잠수정 같은 거. 심해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할 텐데 심해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한 15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해에 생물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심해에도 아주 다양한 그런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특히 이제 심해 생물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해양생물과는 달리 아주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괴물처럼 무섭게 보이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요. 또 바닥에는 망간 단계처럼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 박사님이 잠수정 탔을 때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우리나라 과학자 가운데 잠수정 타고 바다 탐사는 10숟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분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잠수정 타신 건가요? 네. 제가 탑승했던 심해 유인 잠수정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노티리였습니다. 맞습니다. 6천 미터까지 잠항이 가능한 그런 잠수정이었고요. 저는 북동태평양 바닥 심해저 평원까지 내려가서 이제 과학탐사를 했습니다. 그곳 수심이 5천 미터가 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용궁을 구경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 깊이 들어가면 신체에 변화가 있습니까? 먹먹하거나 압력을 느낀다거나. 네. 우리가 한 5천 미터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500기압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맨몸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심해 유인 잠수정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받는 압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심해 잠수정을 만드는 기술이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탐사를 하셨고요. 거기서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들리죠. 우리가 이제 해양 탐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2년 전인가요? 이제 국제회의에서 프랑스 과학자들하고 우리나라가 망간 단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광구 옆에 프랑스도 자국의 광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사 나갈 때 프랑스 과학자가 같이 가고 또 프랑스가 나갈 때 우리가 같이 가면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 과학팀들이 나갈 때 이제 탐사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프랑스 과학자가 우리의 연구선을 타고 탐사를 했습니다. 잠수정 속에서 실제로 용궁을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탐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잠수정 속에서 실제로 발견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심해 탐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종을 발견을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 심해가 이제 많이 탐사가 안 됐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지만 또 심해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거는 어렸을 때 아마 달걀귀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물고기 모양이 달걀 모양으로 생긴 그런 물고기도 있고 또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심해 해삼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심해 잠수정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86년에 3명이 타고 250m 들어갈 수 있는 해양 250m을 개발을 했었고요. 2006년에는 심해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무인 잠수정 해미래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6,500m까지 사람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기술성 평가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그 경제성 평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심해에서 이제 많은 신기한 생물들을 관찰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심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심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심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생물들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태평양 바닥에는 망간단계라든지 열수광상, 망간각처럼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물 자원도 또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원유라든지 메탄하이드레이트라든지 이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의 복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러한 자원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책을 읽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만화 영화도 바다를 소재로 한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꿈꾼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심해 잠수증 연구를 꿈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도 어렸을 때 마린보이라는 만화 영화도 보고 했는데요. 제가 심해 유인 잠수증을 탈 때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해 유인 잠수증을 개발을 해서 우리 태극기를 단 이런 심해 유인 잠수증을 타고 우리 후배 과학자들이 보물 창고인 바다를 잘 연구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심해 속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잠수증 바다 비밀의 문을 열다 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